아 백원칙만 깎아주세요 네? 집에 콜 좋아요 우리 한 잔 더해요 빨리 빨리 한 잔 더해요 자 다같이 배워보아요 정예은의 애교 첫걸음 애교기초 3종 세트 빠밤 빠밤 꽃받침 눈 깜빡깜빡 세트 해봐 어머 우리 자기 수업 다 끝났죠 우리 멋진 자기 겨우 12시간 못봤는데도 보고싶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난 자기 곱하기 100 난 우리 자기 보고싶어서 눈이 다 지물렀다 난 자기 곱하기 100% 난 자기 곱하기 100% 어머 저렇게 완벽한 심지어 인품까지 좋은 타 가진 남자가 나를 어떻게 좋아하겠어 그럴 리 없을거야 바꿔줄게 아 도민준씨 왜 대답 안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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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응 응 응 좀 멋진데 로깨비 똥개비 빵 응 에라는 시로 똥마니가 안해 뜨면 좋겠도 뭐를 막 골사르니 나발이니 개소리는 안해 뜨면 좋겠도 힝 응 똥마니는 똑당해 똥마니는 똑당해 똥마니는 똑당해 에다가 똥마니한테 치압 안 돼 안 돼 그는거는 진짜 진짜 똑당해 똑당해 똥당해 흥흥 남들이 막 이쁜톡 하는거라고 그니까는 에라도 심두도 흥 오빠가 에라한테 가방을 또또 사줄거에요? 남들이 막 이쁜톡 하는거라고 그니까는 에라도 심두도 해보고 싶어 에라도 해보고 싶어 아저씨가 가져주시면 안 돼요? 저요? 야 형 바쁘신데 헛소리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너 말고 형아 저 형아가 여기서 제일 쎄쎄고 제일 멋진 형아잖아 아이고 자 한번 올라와 보세요 재밀삼아 해보는 것도 좋죠 자 음, 싼 아이가 요자랑 붙으면서 무슨 하이바리였어. 예? 에라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. 실수, 실수. 남자가 무슨... 근데요, 형아 같은 고수들은 정말 정말 주먹에 들어오는 게 다 보여요? 다 보이지, 다 편한데 뭐. 좀 해볼게요. 자, 슥. 어머, 대박. 원래 이 진짜 파이터들은 주먹보다 눈이 좋아. 나 잘 못 치는데. 괜찮아요, 편안하게, 편안하게. 내가 다 있는데 뭐, 다 보인다니까? 응? 쪽? 오른쪽? 왼쪽? 아, 잠깐만. 안 펼? 외박! 외박! 반샷 안 돼요, 반샷 안 돼요. 오빠, 이번엔 원샷이겠죠? 반샷 안 돼요, 반샷 안 돼요? 돈 굳지? 인하가 잘못했더요. 용도해 줄게요. 네? 아멘 오팅! 제가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오빠는 불지검에 왔는데 이러면 나 너무 촉당해 오팅! 이 여자 사람이 나보고 누구냐는데 야.. 야, 여자친구 오빠 너무 작잖아 더 크게 말해줘 여자친구야 가 어떻게 왔어? 보고 싶어져